서울 강남구 내곡동의 명품 주거지 루엘 어퍼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엘 어퍼하우스는 최고급 주거시설로 현대적인 디자인 자연의 숲이 함께 공존하는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는 고급스러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각 세대는 넓고 탁 트인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루엘 어퍼하우스의 커뮤니티 시설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 스파, 라운지, 그리고 블럭 단지별 입주민이 사용 가능한 컨시어지가 준비되어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세계 하이엔드 주거 트렌드는 밀도는 낮고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눈앞을 가득 채우는 탁 트인 푸른 녹음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매일같이 가족들 반려견과 함께 여유로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집 지턱에 들어서 있는 곳 사시사철 모습을 달리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 녹색 조망이 가능하고 주변의 자연 환경이 풍부해 도심 한복판에서 쾌적한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웰리스 단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삶을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편리함에 더해 전원생활과 같은 쾌적한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특히 고급 주택에서는 웰리스 단지가 게임 체인저로까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 222세대 공급 차원이 다른 대지 지분 루엘 어퍼하우스는 숲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루엘 어퍼하우스는 숲속에서 개인 공간을 최대로 누리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집안, 집 앞, 집 밖, 모든 곳에서 매일 숲속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엘 어퍼하우스에서 누리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